우리가 저번 시간에 자바스크립트의 실습을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내도 되는데 제가 좀 아쉬움이 있어서 나머지 얘기를 좀 더 진행해보죠. 그런데 이게 최선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기능 쪽으로는 우리가 다 끝낸 건데 이 기능을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이 html 코드 안에 이 순수하게 남겨놔야 되는 html 코드 안에 이렇게 지저분하게 자바스크립트가 뒤엉켜 있다는 거죠. 이것은 html의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욕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데 더 좋은 방법을 설명하려면 제가 설명해야 될 양이 확 늘어납니다. 그럼 우리 수업이 불필요하게 비대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고심 끝에 여러분들한테 그냥 말로 설명드리고 여러분은 상상력을 발휘해서 제가 설명하는 것을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에서도 HTML과 HTML이 아닌 것들을 분리해서 HTML을 정보로써 더욱 가치있게 만드는 컨셉과 그리고 중복되는 코드는 중복을 제거해서 유지보수, 속도, 여러 가지 면에서의 장점이 생기는 그 두 가지 측면에 집중을 하셔서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습 아니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것을 그냥 보시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코드를 저는 지워버릴 거예요. 너무 보기가 싫어서 그리고 대신에 이 각각의 버튼에 화이트 btn이라는 아이디 값을 주고 밑에 거는 블랙 btn이라는 아이디 값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버튼이 클릭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브라우저에게 알려주는 코드는 이 문서의 가장 끝에 바디 위쪽, 닫히는 바디 위쪽에다가 스크립트 태그를 이용해서 저곳에다가 코드를 넣을 거예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데요. 여기 있는 이 코드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 아이디 값이 화이트 btn인 태그 이거죠. 이 태그를 변수에 담고 그 태그에 이벤트, 리스너를 설치한다. 라는 뜻인데요. 이벤트 리스너는 웹 브라우저가 화이트 btn이라는 저 버튼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를 째려보도록 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바로 여기에 나와있어요. 즉, 클릭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지켜보고 있으라고 우리가 명령한 거예요. 그래서 클릭이 일어나면 여기 있는 이 구문이 실행되도록 해라 라고 브라우저에게 명령한 겁니다. 즉, 아이디 값이 타겟인 엘리먼트, 아이디 값이 타겟인 이 바디 태그에 클래스 값을 흰색으로 줘라 라는 코드입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흐름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렇게 검은색 버튼에 대한 이벤트를 웹 브라우저에게 지시하는 코드를 제가 추가했습니다. 즉, 블랙 btn 버튼이 클릭됐을 때 아이디 값이 타겟인 태그의 클래스 값을 블랙으로 해라 라는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이 문서에서 여기에, 여기 어디에 존재했던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보시는 것처럼 자바스크립트 특별구역으로 이렇게 격리 수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있는 코드를 카피해서 모든 페이지에다가 붙여넣기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모든 페이지에 붙여넣기 한다는 것은 누군가의 스멜이 나지 않나요? 냄새가 나지 않아요? 바로 중복의 냄새가 납니다. 중복의 악취가 난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악취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자, CSS처럼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별도의,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별도의 파일로 분가시키는 거죠. 분리시키는 겁니다. 자, 해보죠. 실습 아닙니다. 따라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http, slash, localhost, 그리고 script.js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스크립트는 아무 이름이나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JS는 될 수 있으면 확장자를 JS로 쓰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코드는 저 script.js로 이사를 가야 돼요. 얘를 컷해서 없애고, 여기에 있는 이 코드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script.js라고 이렇게 하고 script.js에다가 이런 코드를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page-vc라고 하는 파일이 웹브라우저에 의해서 실행이 되면 쭉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웹브라우저가 스크립트 태그를 봤는데 src라고 하는 속성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주소가 있습니다. 그럼 웹브라우저는 이 주소에 해당되는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읽어서 저 내용을 마치 여기에 코드가 있는 것처럼 위치시켜서 해석하고 실행을 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다른 파일에도 똑같이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실습 아닙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하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 컨트롤에 들어있는 이 온클릭 우리를 아주 지저분하게 느끼게 했던 쟤를 몰아내고 타도해버리고 얘는 아이디 값을 화이트 btn으로 하고 얘는 아이디 값을 블랙 btn으로 하면 이제 인덱스.html 파일도 잘 동작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스크립트.js 파일 안에 있는 이 코드에 버그가 있었어요. 아니면 무언가 개선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이 스크립트.js라는 파일의 내용만 수정을 하면 스크립트.js를 가져다 쓰고 있는 모든 웹페이지 지금 우리가 한 것 중에는 인덱스.html과 페이지 언더밭 vc.html에 동시에 저 변경사항이 반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파일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의 파일만 바뀌면 모든 파일의 그 변경사항이 반영된다라는 것이 바로 중복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혜택이고 이런 방향성은 기술의 진보 방향성이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프로그래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될 개선사항이기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상당히 복잡한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고 우리 수업을 불필요하게 어렵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우리 소스코드에 반영하지 않고 이렇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소스코드는 온클릭에 의해서 페이지의 디자인이 바뀌는 그것을 이어나갈 거예요. 여기서 혼선이 있으면 안되는데 걱정이 좀 되지만 그럼 우리 이야기의 정리를 좀 해보죠. 웹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언어는 HTML입니다. 그리고 이 HTML에 왼팔, 오른팔이 있는데 CSS와 JavaScript입니다. CSS가 하는 역할과 JavaScript가 하는 역할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HTML은 정보를 담당합니다. 그리고 CSS는 그 정보를 예쁘게 하는 디자인을 담당해요. JavaScript는 바로 이 HTML을 JavaScript로 프로그래밍 쪽으로 제어하는 제어를 담당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깔끔히 정리하고 이해하고 계시면 우리 수업은 성공한 수업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쪽 프로그래밍, 즉 웹브라우저 위에서 동작하는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서버 쪽에 있는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기술 PHP나 또는 MySQL과 같은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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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